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함으로써 핵노답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엄선된 우수한 콘텐츠를 소개하여 요즘 것들이 구독 뽐뽀 오게. 핫꿀잼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한 편의 콘텐츠 영상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어울릴 합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춘 쪽. 난 먹방. 대박이다 진짜요? 나 얼마 잘 먹는. 나 별명이 요지야. 저는 일본 말 잘 안 써요. 정상적인 변은 가능해요? 아유. 핫박이라는 건 같이 하는 거 같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